Terima kasih telah menonton! This song is listed as the version itself! 라지 모 라 라 까 르 도 나 라 르 도 나 라 까 르 아니, 남들이 진짜 놀래. 저거 어떻게 맞추자고. 인마이 까르보나라예요. 라지 벌라 라. 전설 에피소드긴 하네요. 이유가 라지 벌라 라 압도적이에요. 아, 압도적이죠. 1등? 롱 바이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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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아, 지민 씨는 진짜 멋있어요. 아, 아닌 것 같은데? 아, 아닌 것 같은데? 아니, 제가 하는 말이에요. 진짜 멋있는 라지 벌라 라 가. 야, 13,270%야. 네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. 라지 벌라 를 보면 탑 오브 탑 아니야? 형이 달방 다 씹어 먹었어. 라지 벌라 라. 라지 벌라 라. 근데 이게 라지 벌라 라가 유명해진 것 중 하나가 아, 지민이가 라지 벌라 라 로 노래를 만들었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제가 기억하는데 앞에 아가 들어갔어요. 라지 벌라 라! 이거였어요. 라지 벌라 라! 라지 벌라 라! 라지 벌라 라!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야 돼요. 고요 속의 외치 앱. 라지 벌라 라. 이건 100%야. 어, 이건 진짜. 록바이스 펜이 뭐냐? 아, 펭이? 그거는 추억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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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록바이스가 웃겼는데. 록바이스가 웃겼는데. 내가 내 기억으로 약간 그런 쪽인가 봐. 록바이스는 내 펭이 아니었어요? 맞아, 맞아. 록바이스. 록바이스는. 록바이스는 이라는 친구인데. 록바이스. 이 친구는 저와 좀 정이 많아요. 자. 그만해 록바이스. 나와라 록바이스. 록바이스. 진짜 록바이스. 아니, 내가 들어본 영화 이름 중에 제일 뭐였어. 근데 록바이스가 좀 웃기긴 했네요. 아니, 그거는. 정복, 정복, 정복. 정복, 정복. 진짜, 이건 내가 맞춰야 돼. 아니, 이거. 제 약속, 약속 그거. 싱글 앨범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. 맞아요. 아, 딱 친, 딱 친가보다. 뭔데, 뭔데, 뭔데. 진짜 대박이다, 형. 약속. 약속. 어, 꿀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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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거 진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대박이다. 집인아, 멋진 곡 들려줘서 고맙고.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주겠다고. 이제는. 이제는. 오케이, 아, 아. 뱃기 손가락 걸고, 아, 아. 아니, 이거. 이거요. 이거요, 아직. 당연히 있죠. 에피 56 방탄 야유의 이때 지민 씨의 시. 아, 그건 좀 힘든데. 이거 어떻게 알아요? 얘네면?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. 모르는 사람을 만나.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. 정국. 정국. 방탄소년단. 땡. 한인. 함께라는 건. 맞는 것 같은데. 어? 본인이 정답 맞추는 건 인정 안 되잖아요. 원래 룰이 그렇잖아요, 그렇죠? 나도 일부러 안 맞췄으니까. 그렇지. 지민. 함께라는 건. 걷. 땡. 주가. 함께라는 건. 나이스. 너.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, 그걸 보시고. 달방. 신서혁이 콜라보 편의 지민 씨가. 아. 하나. 둘. 셋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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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손흥민입니다. 또 BTS 한 팬으로 신곡이 나오는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 님이 또.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 님이 또.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오셔서. 동일하고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. 너무 잘 받고 재밌게 봤습니다.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 팝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와 이거는 진짜 내 친구들 진짜 좋아할 텐데. 흥민갑. 와 진짜 대박이다. 너는 안 좋아해? 열심히 응원하고. 나 안 주셨어? 아니. 또 BTS를 또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. BTS분들처럼.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. 아. 이미 좋은 영향이십니다. 좋은 영향이십니다. 좋은 영향이십니다. 좋은 영향이십니다. 아니 뭐 니네 영상통화하니? BTS 여러분 파이팅. 슈퍼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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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는. 제가 꼭.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. 저희도. 흥민이 형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요거 싸인티 보내셨어요. 와. 손흥민 선수가. 달려라왕탄에 출연하고 싶다고. 와 진짜. 진짜요? 시즌2 가슴와. 야 축구 편인가요? 축구 편인데. 아 이제 정말 이렇게. 다시 한 번 신경 써 있어서. 또 이렇게 유니폼까지 주신. 손흥민 선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. 아 뭐 요즘 너무 잘하시고 있지만. 앞으로 월클리스 선에. 저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겠습니다. 야스. 축구한. 빠자. 파이팅. 어떡해. 그니까요. Spark. 뽄아 탐 episodes. 진 Muy Layer코 월아 Cars eli pinnacle. DevOps. 벨아 김. psychologycomm Ara이 다 두 개. Dawn rul計성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